그래서 지완이 다시 압니다. 펀시스라는 표현은? 워시얼 유얼 헤엄 헤엄 뭐라고요? 워시얼 유얼 헤엄스 얘만 발음해보세요 첫 번째 시선어? 얘만 발음해보세요 워시얼 라트? 어떻게 했어요? 네 구분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얘만 읽어보세요 워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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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만 발음해보세요 유얼 센스 얘만 워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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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썼요? 워시얼 워시권 왜 써요? 워시얼 워시얼 워시안 워시위로 워시 워시가 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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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얘만 읽으면 무슨 소리낼 것 같아요 뭐라고요? 아까 Washer라는데 왜 여기에 붙어있는 소리를 왜 붙입니까? 얘만 소리내라고요 Washer라 가지고 Wash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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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손 씻으라고 얘기하는 건 Wash your hands 이현이가 생각할 때 왜 C레벨은 단어 따로 있고 문장 따로 있고 두 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몰라요 몰라요? 얘만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단어 공부할 때 얘를 왜 Washer라고 했습니까? 도대체 얘만 읽으라고 하는데 왜 Washer라고 했습니까? 단어 카드에 분명히 이 단어만 나오고 이 단어의 뜻이 C라고 나오는데 얘만 읽으라고 했는데 왜 Washer라고 했습니까? 그때 스피킹 안 하나 봐요 스피킹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지금 내가 스피킹 하라고 그랬지? 어? 왜 안 하는데? 학원 와서 하려고? 2시간 학원에서 수업 하려고? 선생님은 2시간 해도 돼? 그리고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네가 이렇게 집에서 공부를 해 갖고 올 것 같아 자 그랬더니 알겠다고 뭐라 그래요?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겠으니까 이 말을 하내는 이 대화가 끝나고 나서 뭐 하러 가겠어요? 그래? 이제 손 씻으러 가겠죠? 네 다음 또 엄마가 말씀하십니다 뭐라 하셔요? 드라이 잘했어요 이걸 붙여서 얘기해 보세요 민장이니까 드라이 드라이 유어 헤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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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빠르게 붙여서 읽어보세요 드라이 유어 헤어즈 드라이 유어 헤어 드라이 유어 헤어 드라이 유어 헤어 드라이 유어 헤어 여행 그 다음은 зو 통해 못wind 하다 백 백 백 말.. 씻어? 아 씻어요? 말.. 말.. 말려라? 말리.. 말리다란 뜻도 있고 또 무슨 뜻도 있든가요? 말은? 바짝 말라 있는 이런 뜻도 있죠 말리다란 뜻이면 무슨 시구? 명명.. 명명.. 무슨 시냐고 물었어요 말은이란 뜻일 때는 무슨 시에요? 어떤 시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이겠어요? 3번째 왜 이 뜻이라야 돼요? 명령하려고 명령하는 말은 무슨 시로 문장을 시작한다? 명령문? 명령문은 무슨 시로 문장을 시작한다? 명령문은 무슨 시로 문장을 시작한다? 명령문은 무슨 뜻이었어요? 명령문은 무슨 뜻이었어요? 명령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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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가 무슨 씨냐고요? 헤어가 무슨 씨인지 물었어요. 이름 씨? 이름 씨겠죠.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Your hair는? 어떤? 어떤 그랬더니 너의 머리카락 이랩니까? 맞아요? 어울려요? 무엇이니? 왜 무릎 켜져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일까요? 언젭니까? 어딥니까?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어떤? 어떻게입니까? 웹니까? 어떤? 어떤? 그랬더니 너의 머리카락 어떤 사람? 너의 머리카락 사람 그쵸? 어떤 씨름? 말리라고 했어. 말리라고 했어. 언제를 말립니까? 어디를 말립니까? 누구를 말립니까? 무엇을 말립니까? 어떤을 말립니까? 어찌를 말립니까? 외를 말립니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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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리나네. 무엇을 말리래요 지금? 너의 머리카락? 이거 무슨 씨에요 이거? 이름 씨. 내가 이름 씨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며 이름 씨하고 가르쳤어? 뭐? 내가 두 가지 질문을 가르쳐줬는데요? 너 이름 뭐야? 김지환이요. 너 누구야? 네? 너 누구야? 저 김지환이요. 이 얘기를 몇 번 해야 돼? 되게 되바라지게 대답하네 그래. 너 이름 김지환, 너 김지환인 거 알아. 그러면 다음 거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며 이름 씨인지 대답해줘. 뭐? 이거 뭐? 어? 알겠습니까? 네. 머리 말리라고 했는데. 그래서 머리 말려라 라고 얘기하는 건 뭐다? 드라이 유어 헤어 드라이 유어 헤어 드라이 유어 헤어. 한번 들어보시고. 그랬더니 예스 아이 위어로? 예스 아이 윌 예스 아이 윌 예스 아이 윌 윌 윌 윌 윌 잘 할 것 뭐 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니까 뒤에는 하다 씨가 원래 와야 돼요. 원래는. 그게 뭐가 생략됐을까요? 엄마가 지금 앞에서 방금 전에 뭐라고 얘한테 시켰어요? 씻으라고요. 아 씻으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왜 그랬지? 혹시 머리 말리라고 안 그랬어요? 했어요. 그 영어로 뭐였어요? 드라이브 유얼 헤어. 라고 말했더니 얘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위일 뒤에 뭐가 생겼을까? 헤어? 내가 위일 뒤에 무슨 씨가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다 씨? 하다 씨가 와야지 뭐 뭐 할 것이다 뜻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하다 씨를 넣어줘야지. 뭐 씻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먹을 거라고 얘기하는 건지. 갈 거라고 얘기하는 건지.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여기 뭐가 생략됐겠어요? 하다 씨? 그러니까 뭐가 생략했냐고요? 무슨 말이 생략됐냐고요? 하다 씨 이릅니까? 하다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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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 뭔데? 무슨 시에요? 어떤 시는? 왜요? 네 뒤에 기다리는 사람 많다 지금. 왜요? 좀 이따가 7시 넘어서 다시 학원 올래요? 아니요. 소희가 공부를 제대로 해봤어야지 집에서. 공부 다 해갖고 온 거예요 집에서? I will dry by... 네 맞습니다. dry가 무슨 뜻이에요? 알리라? 무슨 시에요? 하다시. 제가 위에서 뒤에 무슨 시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다시? 알 길이 멀군요. 또 시킵니다. 양치지 내라. 아까 전에 선생님이 다시 재점검 하겠다고 뭐 연습해 오라고 했죠? 시간을 보고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연습하라고 했죠? 상고가 보고 이걸로 말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응. 그래서 얘는? 응. 비트? 네. 비트.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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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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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걔는 비얼씨가 아니구요 비얼씨 하고싶은거 아마 이렇게 쓸거같아 비얼씨가 아니구요 벌씨가 아니구요 오빠의 소리가 뭘까요 불어잖아요 불어 어 소리는 없어집니다 다른 소리 만나면 힘이 없어서 워낙 어 소리는 힘이 없어서 그래서 얘가 무슨 소리내겠어요 브러쉬 혹시 브러쉬라고 머리 빗는거 못봤어요 머리 빗는 솔도 브러쉬라 그러구요 양치질하는 칫솔도 브러쉬라 저는 칫솔도 칫솔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영어로 말해요 영어배우로 왔잖아요 영어로는 브러쉬라고 한다 양치질 해라 라는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말한다 방금 다 가르쳐 중국같은 내용인데 머리 빗는 중 their lips Cuore 치 Your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조금 Sudーン Licht 꽃의 줄여줘야 Make a Nev engage clearly 기 Chemical Media 자, 뭘 눌러야 될 거 같아요? 궁금해 있는데요. 네, 공업 기능, 비트한 공간, 보카, 브로리라고. 그리고 너 오늘 이걸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하고, 그렇게 했는데,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요. 세월이 먼저 치고, 자, 다음 준비를 치고 오세요. 들어가셔요. 안녕하십니까?